굿킥 굿킥 오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겸장의 참사 나왔습니다 오늘이 12일 겨물비가 풀린지 12일이 지났네요 근데 아직까지 겸장의 손바스 못 봤어요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이라서 오늘은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통과를 불법으로 설치해 놨어요 3개 잡으려고 지금 설치한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예 통로를 막고 있네요 누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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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마리 들어있고 거기 난 이제 없네 에휴 씨 이곳 이거는 허가된건지 안된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불법 불법이겠죠 이렇게까지 설치하는 것은 그냥 통발 하나면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길목을 전체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불법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돌에서 올해 첫 장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돌은 진짜 좋다 누가 빼가지는 않았으면 무조건 들어있지 참개가 먼저 반깁니다 참개 참개는 싫고요 아 또 참개인데 아 싫다고 우리는 짜릿한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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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골이 저장 두번짐 오구 왼쪽 조금 태릿한 손만 아래 앙 작년에 여기서 한머리 잡았는데 작아서 결국 방생했지만 잠깐 잡았었던 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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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한 마리 잡기 어렵다 다리 한 개 또 떼고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라고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글바글바글 이동 속 땡기는 입질은 짱입질인데 굴의 위치가 3개가 있을 굴이에요. 어? 아닌데 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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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앞까지 한 번 떨고 하래 대가리 괜찮다 먹이를 몇마리 주면서 얼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싹 빼먹었죠? 한 마리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굴밖으로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한번 2024년 첫 민물장어 우리 한번 봅시다 보셨죠? 조금 더 먹었고요 이제 아예 굴밖으로 머리를 내면 그리고 머리를 달라고 머리를 내밀다 보세요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이제 바늘을 넣겠습니다 2024년 첫 힘겨루기가 시작 됩니다 이제 바늘 들어갑니다 바늘 들어갑니다 바늘 들어갑니다 저게 전형적인 장어의 입질 패턴 줄을 가지고 놀죠 줄을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굵직하게 만들어 첫 짝이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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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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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자 한 마리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2024년 가디네 첫 인물장은 바로 연어 잡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하늘을 자르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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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그레테리 compte 길이가 조금 아쉽지 아따 빵은 좋습니다, 빵은. 언어가 올라왔네요. 중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자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센 물살을 어떻게 타고 살지 대단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찌릿을 떼고 나면 진정합니다. 유럽, 나이의 손을부지다. 내면의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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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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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끗이 따먹은건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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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